자 오늘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네요. 자 문제풀이 과정이고 오전에는 이론 정리하고 야간에는 예상문제풀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자 보니까 이제 우리 학습계획표를 보면 예상문제집으로 우리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 스마트학개론이라고 1,6월달에 우리가 유학정리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것 대신에 유학집을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문제풀 때 만약에 내가 내용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책을 펼쳐서 이론으로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따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이론서를 옆에 놓고 공부하실 거고 간단히 예상문제풀이 할 때 필요한 이론정리는 제가 스마트학개론에 있는 내용을 따올 거니까 이건 뭐 유학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따로 필기할 건 이제 없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필기해놨고 이제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기한 걸 봐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가능한 수업 들으면서 내용정리하면 이해하거나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고 만약에 설명 듣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강의 목표는 이제 오전에 이론정리하고 시간이 된다라면 이론정리 수업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거나 만약에 내가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다라면 집에 가서 시간 남을 때 따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나 내가 어려운 단원의 영상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론정리 압축된 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예상문제풀이를 야간에서 할 거고 이제 문제풀이를 잘해야 합격을 하니까 지금 이제 후반에 대한 내용들은 다 커리큘럼이 문제풀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에 처음에 공부했던 이론정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합격하려면 머릿속에 잘 정리됐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고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문제풀은 요령과 질문을 해석하는 능력 같은 거 이런 걸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계산 문제는 열심히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모든 계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신있게 풀 수 있는 유형을 정해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는 유형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학교론이 좀 어렵게 나온다라면 계산 문제, 한 문제, 두 문제가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랬어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건 평균이 막 10점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한 문제, 두 문제가 평균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른 때보다 한 3, 4 문제가 어렵고 원래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나오는데 지문이 좀 더 어렵게 나와서 두세 문제가 어렵다라면 60점 금방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붙거나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합격 수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문제를 더 맞으면 합격할 거고 틀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때 계산 문제, 한 두 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전에 풀었었는데 전 과정에서 공부를 하려면 유학집으로 항상 정독해서 내용을 좀 꾸준히 우리가 이론 정리를 해야 되고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상 문제 풀이함과 동시에 내가 어떤 단원이 어렵거나 약하거나 또는 시간이 남아서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면 전에 풀었던 기출 문제를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전에 처음에 기출 문제 풀 때는 만약에 다 한 테마당, 단원당에 한 50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 중에 체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앞으로 체크를 잘 해놔야 시간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다시 봐야 될 문제들이 체크가 돼 있을 때 한 20문제나 15문제 체크됐다라면 그런 문제만 다시 살펴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기출 문제는 항상 병행해서 문제 풀이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오전반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강의를 수관한 후에 문제, 복습 풀이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알아들었네 라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문자를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이게 내가 설명 들었던 내용과 일치해서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맞다 틀리다가 구분이 돼야 내 스스로 이해한 거고 설명이 이해가 안 됐다라면,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체크하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셔야 되고 다시 또 이것도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예상문제물 내 집을 내가 공부했다라면 다음에 또 볼 거야. 한 번 봤다고 우리가 다 내 걸로 만들어지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400문제가 있다라면 이 문제를 다음에 또 그대로 400문제를 다시 볼 수는 없어요. 이 400문제 중에 내가 다음에 다시 봐야 될 문제가 체크가 됐을 때 100문제가 체크될 거고 다시 또 세 번째 볼 때는 되게 체크된 50문제를 다시 볼 거고 네 번째 볼 때는 한 30문제를 다시 봐서 예상문제집 한 번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 봐야 될 문제, 어려운 지문들 체크해놔서 다음에 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고 언제나 기출문제는 꾸준히 다시 풀어보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암기 코드는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시간 내가지고 막 무조건 다 암기하겠다가 아니라 자주자주 봐야 돼요. 암기 코드 있으니까 단원 시작될 때마다 뭐 몇 줄 안 돼요. 한 다 읽는데 뭐 한 3분이나 한 단원당 그럼 3, 4분 걸리니까 오늘 총론하고 경제는 조금 보니까 이 정도의 암기 코드가 나오겠네 그래서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수업 중에 나오는 암기 코드는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보죠. 부동산학의 체계 자, 부동산학인데 사실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잠깐 좀 정리하고 문제 한 번 대표적인 거 풀어보죠. 다 문제, 예상문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문제는 제가 선별해서 패스할 거고 자, 대표이용은 모두 다 문제를 풀 거고 그 뒤에 있는 예상문제 중에 예를 들면 1번, 2번은 빠져있죠. 빠졌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쉬는 시간에 빠진 거 다시 한 번 체크하면서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해가 됐는지 풀려지는지 만약에 안 풀어졌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쉬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질문하면 제가 다시 설명 친절하게 해드릴 거니까 자, 대표형 보죠. 자, 부동산학의 체계 보니까 부동산학과,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과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을 좀 오른 거 많이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론 정리는 따로 제가 하지 않고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학이 추가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볼 때 민간,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자라는 것이 이걸 잘하자라는 것이 부동산학이에요. 이론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하겠다라고 하는 응용과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죠. 수요, 공급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때 민간 측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자. 그래서 효율성이 무조건 중요시 되는 거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요시 되는 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중요시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돈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고루고루 잘 살겠다라고 하는 형평성도 같이 고려한다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볼 건 민간에서 볼 때는 무조건 효율성이 중시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중시되지만 이와 함께 형평성의 조화나 균형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이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학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도 관련이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즉,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고 이론만 정립하는 기초과학 순수가 아니다예요.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자,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의사결정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이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투자결정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을 했어요. 할인법, 비할인법 이런 것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커야 투자하겠다. 자, 그러면 투자결정 이거 말고 의사결정이 금융결정도 있어요. 이자율도 고려해야 되고 개발결정도 있어요. 경제성이 충분해야 타당해야 개발을 결정하겠다. 이런 걸 배웠던 건 다 모두 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의사결정식 접근이죠. 자, 맞는 얘기고 3번이 자, 여기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이 말뜻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존재로서라는 얘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종합식 접근 나왔어요. 자,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종합했다. 이 종합했다 또는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학을 접근한다. 이렇게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을 종합하여 부동산학을 이해하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보니까 인간 행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규명하는 거 이건 종합식 접근이 아니죠.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법경기를 종합하여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 나가겠다. 이걸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행태, 행동을 행동 모습이라고 해서 행태, 과학적 접근이라 그래요. 이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식 접근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학의 원칙 중에서 여러 원칙이 있어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등이 있는데 가장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죄송해요. 능률성의 원칙이고 소유활동할 때 잘하자, 능률화하자라는 것이 최유유이용이에요. 또는 거래활동을 할 때는 질서 있게 질서를 확립하는 걸 목표로 하자. 이때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야죠. 안전성은 부동산 활동할 때 거래할 때 안전하게 사기당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이죠. 능률성의 원칙에 활동에서 소유활동은 최유유이용하고 거래활동은 질서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원칙은 가장 최우선 원칙인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오른 건 3번이고 3번 보죠. 그럼 이제 배웠던 걸 좀 확인해보면 보니까 경제성의 원칙 나왔네요. 경제성은 다른 말로 수익성을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자라는 의미인데 부동산 활동할 때 뒤에 보니까 거래활동에서 질서확립을 목표로 한대요. 이건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소유는 최유유이용 거래활동은 질서확립을 목표로 하는 거. 보니까 의사결정식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법경기 등으로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학문을 구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접근이에요? 종합식 접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렸고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응용과학이다. 또는 경험과학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추자연 기초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부동산활동에서 원리를 체계화시킬 때 정립할 때는 기술성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냐면 과학성이 중시되고 그 다음에 실무에 응용할 때는 뭐가 중시된다? 기술성, 테크닉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서로 연결이 잘못됐어요. 부동산활동의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 테크닉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부동산활동은 소유와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효율성이 중요시되는데 얘뿐만 아니라 뭐도 고루고루 잘 살자는 형평성도 동시에 중요시한다. 얘의 조화나 균형을 목표로 한다. 이 얘기가 5번이 오른 질문이네요. 이렇게 풀려져야 되고 4번 보죠. 설명으로 틀린 거 공공, 민간, 전문협회 활동 중으로 급별되며 가장 활발한 건 어디예요? 부동산활동, 수요 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어디? 민간 부분이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일어나는 건 다 민간이 하는 거죠. 거의 다. 그러니까 가장 부동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민간 부분이고 맞고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부동산 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 얘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라고 했어요. 또는 금융결정 돈을 빌릴 거냐 말 거냐 개발결정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 부동산 관리나 감정평가 같은 게 있고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나 수학, 금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구 분야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활동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윤리적으로 행동해야죠 조직윤리는 이라고 나왔는데 종업원과의 관계인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는 즉 사장과 직원이 지켜야 될 윤리는 조직윤리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고용윤리라 그래요 고용윤리 고용윤리라고 해야 돼요 조직윤리는 뭐예요? 조직윤리는 조직윤리는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하고 동업자나 동업자 협회와의 이 윤리를 조직윤리라 그래요 이런 동업자 간의 조직은 내부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외부 조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윤리를 단어를 외울 때 이걸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윤리를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공중윤리예요 고객이나 의뢰인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윤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장과 직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성을 고용윤리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건 내부 조직의 윤리인 고용윤리고 동업자나 동업자 협회 간의 윤리를 얘기할 때 이걸 외부 조직이라고 이걸 조직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걸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윤리는 내부 조직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출제자가 이렇게 내죠 조직 나왔으니까 조직윤리 맞겠지라고 이렇게 의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조직 나와야 조직윤리예요 내부 조직은 조직윤리와 관련이 없다 내부 조직을 얘기하는 건 고용윤리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요 3번이 틀렸고 부동산 활동은 공중지표 지하 이걸 3차원 공간이라 하고 이 3차원 공간을 다른 말로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지표만 이용하지 않고 공중지하까지 이용할 권리가 미치죠 토지 소유권도 입체 공간적으로 권리가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과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에요 틀린 건 3번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예전에 한 15년 전에 한 번 나왔던 그런 질문이었고 자 넘어가서 부동산의 개념 보죠 앞에 나왔던 내용은 사실 뭐 최근 거의 7, 8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우리가 1단원에서 주로 나오는 건 첫 번째 토지의 분류 매년 나오고 있죠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되고 두 번째 부부 연계 토지의 자연적 특성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주로 최근에 7년 동안은 일단은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한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거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나오거나 부동산 업을 표준산업 분류해서 구분하는 거 이게 나오거나 주택을 분류하거나 주택 분류하는 게 있죠 주택 분류가 나오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 보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보죠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겠다 복합적으로 보겠다 복합적으로 보겠다 법경기로 보겠다 종합적으로 보겠다 법경기로 보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뭐 책을 막 뒤집어 이렇게 뭐 펼쳐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ppt를 만든 건 칠판 보고 공부하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칠판 보고 공부하고 만약에 여기에 수업했던 것 중에 내가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페이지 이건 스마트 학교론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를 찾아서 체크해 놓고 내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진작에 필기해놓은 거 열심히 잘 봤으면 이런 고민 고생하지 않아도 되긴 하겠지만 이제 필기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자 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의 개념을 기술을 물리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을 외워야죠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게 가장 쉬운 문제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법률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예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쳐서 광해 부동산이라 그래요 넓은 의미에 그러면 광해 부동산은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토지, 정착물, 준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준 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해요 공시제도로 등기 등록하는데 얘는 동산등인데 등기 등록하는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인데 자동차 선박,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산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네 그래서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건 준 부동산 그래서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까지 합쳐서 광해 부동산이라 그래요 법률에서는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정착물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해 부동산이에요? 네? 협의예요? 광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토지는 협의예요? 광이에요? 둘 다 둘 다 협의, 광해 둘 다예요 준 부동산 나오면 광해 부동산에만 속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협의까지 포함한 개념이니까 토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자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모습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보는 거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때 우리가 무형, 무형, 유형이 나오는데 유형은 형태가 있어야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개념만 유형적 개념이다 그러면 이걸 크게 세 개로 나눈다면 법, 경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두 개로도 나눌 수 있어요 유형적 개념이냐 무형적 개념이냐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다 무형적 개념이고 여기 있는 것만 유형적 개념인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 경기로 구분하지만 무형적 측면은 법, 경제는 얘는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이고 유형적 개념은 기술적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란 말을 출지자가 썼대요 심심해서 쓴 건 아니죠 왜 썼어요 유형은 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이거 확인하려고 쓰는 거니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나오면 유형이란 단어가 나오면 기술, 물리밖에 없다 바로 떠올려야 돼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꼭 외워놔야 되고 정착물 부조 자 얘는 협의의 부동산이자 광의의 부동산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착물 자 원래는 움직이는 동산이었으나 얘가 부착되어서 토지나 건물에 부착이 되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자 그때 토지나 건물에 그냥 붙어져 있으면 안 되고 잘 붙어져 있어야 돼요 이유 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영구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게 부착되어야 정착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자 향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붙여져 있어야 되고 용도에 맞게 제작되거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부칠 목적으로 부착했다고 보는 거고 자 분리하거나 제거했을 때 손실이 발생해야 돼요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렸을 때 제거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착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건 임시로 붙였다고 보는 거니까 이건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럼 동산이 되는 거고 자 나무 중에 가짜로 심어놓은 나예요 이식 중인 나무라고도 해요 잠깐 옮겨 심으려고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이것도 임시로 부착되어 있으니까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이고 판자집도 임시로 만든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살기 위한 집이니까 이것도 정착물이 아니에요 분리과실 경작 수확물은 떼어낸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건 동산인 거예요 자 이것들은 동산이고 정착물이 아니고 자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정착물 중에 자 얘는 다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토지 정착물인데 자 토지에 부착된 것 중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정착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다라면 집이 있대요 이건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맞죠? 정착물 대표적인 거 토지에 붙여져 있으면 다 정착물인 거예요 자 토지와 토지 정착물인데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죠 자 이때 보니까 토지와 이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더라 이 정착물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은 별도로 주인이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토지 정착물이 중에서 독립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걸 독립 정착물이라 그래요 네 가지 외워야죠 건물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모 등기된 임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건물 건물 등기부에는 소유권자 거고 명인방법으로 이름을 밝힌 이름을 밝힌 사람 거고 등기됐으니까 등기부에 소유권자 거고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에요 땅 주인 거가 아니라 얘들은 다 주인이 별도로 있는 정착물이다 토지에 붙어져 있는데 별도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주인이 없어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긴 한데 별도의 주인이 없어서 얘들은 다 누구 어디 소유권에 포함됐냐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거예요 땅 주인이 다 갖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토지 도로 돌담 축대 얘가 많이 나오죠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나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착물이 아니다 독립 정착물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종속 정착물이지 정착물 맞는 거예요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으로 보는 건 맞는데 다만 별도의 소유권이 구분된 독립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만약에 정착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이 떼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붙어져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래요 그럼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팔 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죠 정착물이 아니면 뭐예요 동산이니까 매도인이 떼어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뭘로 간주한다 일단 정착물로 간주한다 그럼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매수인에게 먼저 넘겨줘야 돼요 일단 넘겨주고 나중에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야 이거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었어 따져보니까 그럼 떼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계약관계를 흐트리면 안 되니까 이건 뭔지 모를 때 막 다 떼어가지고 매도인이 갖고 매수인에게 안 넘겨주면 야 이 계약 이행이 안 된 거야 하면서 계약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불분명할 때는 일단 정착물로 간주하고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 이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보죠 자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자 연결로 오른 거 경제적 개념 이렇게 나왔네요 경제적 개념 자 그러면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자연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산이 들어가야죠 자 물리적 기술적 개념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인데 자산 들어가면 안 되죠 얘하고 얘가 바뀌었네요 자 법률적 개념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맞아요 협의의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예요 얘는 얘는 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다가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 자 준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로 재단이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여기 해당되는 건 다 맞아요 토지 정착물 준 부동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건 협의의 부동산이고 얘와 얘를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률적 개념의 구분이 맞고 자 4번 5번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되어서 떼어놓지 못해요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에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죠 보너스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복합 부동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는 건물 부분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을 떼어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냐 토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그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복합 부동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4번 5번 틀렸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번 보죠 자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 보낼 수 있죠 당연히 법경기로 다 볼 수 있고 부동산을 자 지표명과 함께 공중공간 지하공간을 포함한다 맞죠 지표공중 지하를 우리가 3차원 공간 입체공간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부동산은 3차원 공간 활동으로 맞죠 부동산 활동은 3차원 입체공간으로 활동을 하는데 자 농촌 지역에서는 주로 지표공간의 활동이 중심이 된대요 맞아요 농촌에서는 막 공중 높게 지하 깊게 이렇게 이용하진 않잖아요 경장하는 데 주로 이용하니까 지표문만 주로 이용한다 라는 얘기고 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으니까 입체공간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 건물이다 보니까 막 100층 이상 막 하다 보면 공중 높게까지 이용하고 깊은 데까지 지하 10층까지 막 땅 파가지고 건물 지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입체공간으로 활동이 된다 맞는 얘기죠 이렇더라 라고 그냥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사고를 좀 더 넓히는 넓히는 과정에서 안 배웠던 내용 책에 없는 내용도 일부 수록될 수 있어요 모르는 건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걸 다 막 외우려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정리하고 이해만 하는 걸로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자 지표권은 자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표상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맞죠 자 토지와 해명과의 붕괴 어디까지 바다하고 어디까지 육지냐 토지냐 라고 얘기할 때 최고 만조시의 붕괴점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대요 그렇기도 하는구나 최고 만조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해면과 토지의 경계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자 지중권 지하권 자 지하권은 땅 속을 이용하는 건데 똑같은 말로 지중권이라고도 얘기해요 땅의 중간이니까 지중권을 지하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용수권이라 그래요 용수권 이 용수권은 물을 이용하는데 이건 지하에 묻혀져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표에 지표의 물을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얘는 지하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표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표권에 포함되어야 돼요 작년에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이건 지표권에 포함된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틀린 거네요 우리가 이제 지하권 얘기 나오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안 돼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근데 미채굴 아직 채취하진 않은 광물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땅 안에 석탄소기 묻어져 있다고 석탄소기가 내 거라고 수정하지 못해요 이건 광업법에 의해서 또 다른 권리로 인정되는 거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지하수는 권리로 인정되지만 우리 지하에 있는 것 중에 미채굴 광물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5번에 보니까 공중권인데 여기 보니까 공적 공중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은 사적 공중권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지하는 사적 지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높이나 그 아래는 정부 거지 땅 주인 거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권을 공공기관이 즉 정부 등이 공익 목적의 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통행권이나 항공기 통행권 전파 발차권 이건 내 땅 위에 항공이 지나다닌다고 지나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정부 거니까 물론 이제 지하도 한계심도 밑에는 정부 거에요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있다라면 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소유권은 공중과 지하까지 미치긴 하는데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권리가 미치는 거예요 이걸 사적 공중권 여기를 사적 지하권 그 이상과 그 이하는 이건 공적 공중권 공적 지하권은 정부 거지 개인 권리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 범위까지만 인정되는 거지 권리가 모든 공간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때 공중에 해당되는 거 특히 용적률 기억해놔야 돼요 용적률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 용적률 나오면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지표권에서 용수권 나오면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지표권에 해당되는 거다 지하권에서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범위를 한계심도라 그래요 그러면 한계심도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대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상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한계심도 이내에서 지하철 지나가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내 권리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지하철이 지나가니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이런 걸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 배웠을 거예요 2번 보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 물리적 기술적 개념 나오면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나와야죠 공간, 자연, 환경은 맞는데 자산은 들어가면 안 되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맞는데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여러 개 나오면 끝까지 봐야 돼요 맨 마지막을 틀리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이에요? 동산등이에요? 동산등이에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등을 얘기하는 거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하지 자, 그러니까 준부동산 기억할 때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으로 부동산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는 할 수 있냐면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으로 부동산은 아닌데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민법상의 부동산은 얘는 이렇다라고 나온 거예요 설명이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은 얘는 준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죠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협의와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민법상 부동산은 뭐만 얘기해야 돼요 협의의 부동산만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해야지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 틀린 거죠 틀린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토지 건물이 일체로 하나이라고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 그래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아니죠 얘는 법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자,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접근할 때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럴 때 부동산은 소비제이자 동시에 생산제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가 그래요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소비제이자 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소비제이자 동시에 생산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 보죠 자, 옳은 거 자, 준부동산 나왔어요 준부동산은 공시수단을 갖춘 공시수단이 뭐예요? 등기 등록을 얘기하죠 등기 등록하는 인정되는 부동산을 말해요 동산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등이라고 나와야 돼요 동산등 광의 부동산은 포함된다라고 나오고 동산등을 얘기하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주나야 취급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동산등인데 등기 등록하니까 부동산에 주나야 취급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고 토지는 생산제이자 동시에 소비제가 될 수 있다 자,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자, 상품이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경제적 개념이고 자,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법률적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이다가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에 뭐라고 속한다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얘는 협의의 부동산이지만 얘에 속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맞는 얘기죠 이다가 아니라 속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맞는 지문이고 자, 복합부동산은 얘는 토지와 건물이 떼어놓을 수 없이 일체로 이렇게 거래되는 거죠 부동산 활동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떼어서 감정평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원칙은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한다 여러 개가 있으면 토지 건물을 각각 개별로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 이런 경우는 다르게 할 수 있어라고 예외적 조항이 있는데 두 개가 떼어지지 못하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하고 물건 일부만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원칙은 개별이지만 일괄할 수 있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하고 일부평가하는 건 부분평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복합건물은 대표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이 있어요 하나의 건물인데 주거용, 상업용이 복합된 거예요 주거용, 상업용이 여러 용도가 합쳐진 건물을 이걸 복합건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있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 건물에 우리 주상복합건물 알죠? 알죠? 건물 안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용도가 다르니까 용도가 달라요 그럼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뭐 해야 된다? 구분평가해야 된다 얘가 반대로 나온 거죠 복합부동산은 아파트 아파트를 얘기할 때 아파트를 감정평가할 때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떼어서 감정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괄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고 여기 일괄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일괄 복합건물에서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용도가 다르면 가치가 다르니까 뭐 한다? 구분평가한다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나왔네요 4번이 옳은 지문이고 6번 보죠 자 민법상의 부동산은 자 민법상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토지와 그 정착물과 준 부동산이다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준 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는 뭐라 그래요? 토지 정착물과 준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이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자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정착물에 준 부동산을 합친 개념이 아니라 토지 정착물에 준 부동산이 똑같은 얘기죠 얘하고 얘를 합치면 뭐라고 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토지 정착물을 얘를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고 자 토지는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돼요? 그렇죠? 광의 부동산에도 포함돼요? 그렇죠? 협의, 광의 다 포함되는 거예요 토지 정착물은 협의에 포함되기도 하고 광의의 부동산에도 포함되는 거고 자 얘는 의제 부동산은 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준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지만 광의의 부동산은 속한다 맞아요? 얘가 맞네요 자 준 부동산은 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을 얘기하는데 자 선박 자동차 등은 중계대상이 돼야 안 돼요 준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으로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다 중계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배나 자동차를 중계하진 않잖아요 중계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목이나 공장재단 같은 준 부동산은 중계대상이 된다라고 나와야죠 그럼 여기서 해석해야 될 건 우리가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 다 중계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건 중계대상물이 아니에요 재단 등이나 이런 임목 같은 것들은 중계대상물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모두 다 중계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9번 보죠 신축 중인 건물이 있대요 아직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이래요 그런데 신축 중이니까 건물의 모습은 갖춰졌어요 그러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면 독립정착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독립정착물로 취급될까요 안될까요 돼요 사용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의 모습만 갖추면 건물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둥이나 벽이나 지붕 같은 게 있다라면 건물의 모습을 갖추면 건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정착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건물로 인정하니까 사용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얘기할 때 꼭 법적으로 허가가 나야만 건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형태만 갖추면 건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즉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독립정착물로 취급된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이 되죠 담장은 독립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별개의 부동산에 취급되지 않는다 얘는 종속정착물이죠 네 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 네 가지가 뭐예요 건물, 명인 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렇게 네 가지가 독립정착물 어떤 건물이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그럼 일단 뭘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간주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맞네요 4번이 오른 지문이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등기 등기된 임목은 독립정착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독립정착물이니까 별개의 정착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4번이 틀린 거고 1번은 하나 기억해놓으면 돼요 이런 게 상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사용 승리 완료되지 않아도 건물의 형태를 갖추면 분리해서 토지와 별개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10번 보죠 자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항구적, 영구적 의도로 설치한 물건은 오랫동안 부칠 목적으로 부처했으니까 정착물에 해당한다 맞죠 용도에 맞추어서 제작되어서 부착한 물건이래요 정착물에 해당된다 이유있게 부착했으니까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도인이 떼어갈 것을 합의했대요 합의했는데 떼어갈 것을 합의한 출입문이래요 떼어가도 된대요 그러면 원래는 출입문은 건물의 용도에 맞게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떼어놓으면 건물 입구가 사라지니까 문이 사라지니까 원래는 정착물이었는데 무조건 계약에서는 계약이 우선이에요 합의가 됐대 떼어가도 괜찮다고 그러면 뭐라고 이 출입문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떼어가도 돼요 안 돼요 떼어가도 되는 거죠 합의가 있었으니까 원래 이런 게 합의가 없었으면 정착물이 맞아요 건물의 기능에 용도에 맞게 제작된 부착된 물건이니까 정착물인데 합의를 했는데 떼어갈 것으로 합의가 했대요 그럼 떨어져도 되는 물건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럼 동산으로 인정한 거예요 정착물이 아닌 걸로 합의가 됐으니까 얘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합의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경작 수확물이래요 수확물이래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니까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는 분리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동산인 거고 수목인데 가식이나 이식 중에 수목이래요 임시로 심어져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러면 정착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정착물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한다 해당한다 죄송해요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래 죄송해요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내가 잠깐 착각했어요 내가 매년 경작에 유효하지 않는 이거과 잠깐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이식 중인 수모는 일시로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니까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워라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자 11번 보죠 자 정착물이나 원래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해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얘기한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맞는 거고 자 임차인 설치한 물건이래요 그럼 이사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시적 부착에 해당하니까 정착물로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간주한다 맞네요 정착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민법상의 정착물은 토지에 일부로 취급되는 거 토지에 일부로 취급된다 토지에 포함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종속 정착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 얘를 독립 정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법상의 토지 정착물은 종속된 것도 있고 독립된 것도 있어요 맞고 제거하여도 제거하여도 떼어내도 건물의 기능효용에 손실이 없대요 손실이 없이 부착한 물건이래요 떼어낼 때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대요 그럼 붙일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자 토지 정착물 중 도로, 교량, 울타리 등은 자 얘는 독립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데 독립 정착물이 아니니까 종속 정착물이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포함되는 종속된 물건 종속 정착물로 인정한다 맞는 얘기네요 4번이 틀렸고 자 부동산에 분류, 쉬었다가 토지 분류 보죠